그래도 많이 주죠, 언니는. 어쨌든 우리 그냥 맛있게 한번 식사해주고. 많이 먹어. 좋네, 그래도. 기름지다. 근데 이번에 너 네 팀으로 우리 둘은 선택을 안 했으면 좋겠어. 뭔 말인지 알지, 이제? 그래도 되는 쪽으로 가야지. 너도 점수가 필요하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도 이제 누구랑 이겨서. 아, 나누기가? 어, 이겨서 너 점수를 얻어야 되니까. 저는 사실 이제 조금만 더 열심히 하다가 안 되면 그냥 꼴찌하고 종국이 형을 끌어내릴 생각이에요. 근데 그냥 꼴찌는 게 지금 1, 2등은 못 내죠. 아, 그래요? 지금 둘이 1, 2등이야. 지호 누나, 종국이 형은 지목이 안 되니까. 나는 오늘 김종국이 형은 어떻게든 3등으로 하면 안 돼. 나는 끝났다. 아까 마피아한테 정말 짜증 났구나. 아, 그러구나. 나도 그랬어. 그리고 솔직히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아, 아니 시작부터 아, 윤시윤 이상한데? 어, 양세찬 이상해. 이거부터 그냥 아. 평가받는 그 기분. 아, 무조건 저는 3등 만듭니다. 우리 여긴가? 아, 이거 뭐야. 아, 우리가 진짜 예술로 잘한다. 아, 너무 잘하는 것 같아. 근데 진짜 그런 거 있다. 아, 야. 지호가. 국물은 없니? 국물은 없죠? 진짜 모르겠다. 물 좀 줄래? 야! 미안해요. 일부러 오는 게 아니고. 아, 진짜 물이 막 뭐. 미안해요. 여러분은 실수도 있는데 도대체 해줘라. 이런 얘기는 비밀이니까. 야, 근데 나는 진짜 만약에 맞더라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게. 네. 아프지가 않아. 지금 나은이가 4살 돼서 형보다 조금 아플 거야. 나은이 주먹이 조금 더 아플 것 같아. 맞네. 남준이가 맞네. 우와. 야, 이건 뭐야. 콜라야? 똥집튀김. 똥집튀김이 있어? 요즘에 닭봉 없어요? 여기 닭봉 있지 않나? 닭은 닭봉이 좋다. 닭봉이지. 똥집이네. 그치? 똥집튀김. 아니, 똥집튀김이 있어? 맛있어. 맛있니? 음. 음. 역시 이게 깨끗한 기름에 튀기니까. 은근히 매콤하고. 진짜 맛있어, 여기. 하필이면 PPL이 제일 못하는 생각이 왔어. 진짜 맛있어. 진짜. 어, 미안해. 나 닭봉집 아직도 먹었어. 너무 쫄깃해서. 아직도 닭봉집을 먹었네. 이제 파트너를 교환할 수 있는데 1등의 송지효 씨부터 김종국 씨를 원하는 사람과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렇지. 뭘 바꿔요, 열심히 했는데. 그럼. 김종국 씨 원하시는 분. 아이, 뭐야. 야, 그걸 뭐 묻냐? 아직 바람 안 좋은 건데. 개지나 해가지고. 뭐, 뭐해. 다음 게임 뭐해, 혹시 다음 게임?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 얘기는 못 하지. 없는 것 같으니까 제가 할게요. 사랑, 사랑. 저는 바꿀 수 있어요? 네, 바꿀 수 있어요. 근데 김종국 씨는 못 건드려요. 윤시윤 씨요. 아, 진짜. 소민이 죄송합니다. 왜? 대단하다. 왜? 아니, 왜? 야, 열심히 했어. 아니야. 아니, 김종국 씨는 정말 열심히 해. 아니, 오빠. 아, 열심히 했는데. 야, 김종국 진짜 열심히 했는데. 무섭다, 소민이 무섭다. 자, 일단 둘이 바뀌고요. 놀랍지도 않아, 놀랍지도 않아. 추억은 추억일 뿐이라는 거지. 아, 열심히 했는데. 자, 그다음 안희연 씨도 박기영 씨를 여기 세 분 중에 한 분과 바꿀 수 있습니다. 바꿀게요. 아, 근데 옵션이 많다? 아니, 일단 옵션은 많다, 일단. 다양해, 다양해. 약간 권태가 있네. 세찬이 괜찮아. 아, 근데 세찬이 하나 고르면. 아, 이렇게 한 번 가 볼게요. 왜? 아, 이렇게 한 번 가 볼게요. 왜? 아, 이렇게 한 번 가 볼게요. 왜? 아, 이렇게 한 번 가 볼게요. 좋지, 꺼낼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닥터님. 자, 윤시훈하고 지석진 씨 바꿀게요. 아, 왜? 좋았어. 자, 윤시훈하고 지석진 씨 바꿀게요. 아, 왜?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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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현명하십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역시 현명하십니다. 아, 제. 오빠. 야. 성진이 형. 오빠는? 어? 야, 넌 나 들리는데 지석진 형. 내가 들리는데 다. 오, 들려, 들려. 오, 나이스 이겨.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모성기. 오케이. 나이스 달팍이가. 오케이, 나이스 장하수 턴. 자, 그럼. 자, 그럼. 50대? 50대? 이게 이게 심리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전력적으로. 이게 전력적으로. 이게 전력적으로. 이게 전력적인 게 아니에요. 이제들 그렇게 가. 매번 조화력. 조심해라. 심리적인 게 아니래. 전화비 200만 원 때문에 지금. 온 군대에서 전화비 200만 원 나온 줄 알아.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너무 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좀 추워. 그래. 아, 그래서 레이지. 아, 그래서 레이지. 아, 그래서 유레이지. 아, 시설이가 웃기긴 하네요. 아, 어쨌든 저. 아까 제가 얘기 드렸잖아요. 그 소민 씨가 한마디로 또. 네. 뭐라고 했어? 왜요? 굉장히 당황하게 만드셨다고. 누가 그랬어? 박기웅 씨를. 왜요? 원래 게스트분들이 밖에 안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우연히 마주쳐서 저도 모르게 반가운 마음에. 저 기억, 저 기억 나시죠? 그랬는데 기억하시더라고요. 박기웅 씨가. 아, 예, 예, 예. 아, 예, 예. 아, 예, 예, 예. 어떻게 아는 사이에요? 어떻게 아는 사이에요? 어떻게 아는 사이에요? 2005년도. 와. 나 완전 대학이었어요. 어디서요, 어디서? 느낌이 되게 좋다. 동동여대 출신. 맞아, 맞아, 맞아. 미팅했나?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래서 이제 제 예전 여자친구가 동동여대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친구하고 소민 씨를 소개팅을 시켰어요. 아, 소개팅을. 아, 반지치기. 반지치기. 아, 소민아. 대단하다. 아, 이건 뭐 또 2005년으로 가야 됩니까? 가야 되네, 2005년. 이것도 반도치꾼에 입어요, 지금. 근데 오빠가, 오빠가 굉장히 멋진 친구분을 이렇게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두 분, 두 분. 같이 만났던지? 데이트에 같이 뭐. 그래서 어떻게 해서 내셨어요? 잘 안, 안 냈어요. 안 냈어요. 술을 마셨어, 안 마셨어? 그 자리에서 술을 마셨어, 안 마셨어? 술을 안 모었던 것 같은데. 그때 우리 커피 마셨어? 안 모었던 것 같은데. 진실 깨배 쌀쌀. 그만해. 그만 안 하냐. 그만 있어. 이거는 뭐 틈만 나는 이거. 아니, 근데 저도 어떤 옷을 입고 계셨는지가 얼추 기억이 나요. 어떤 옷이었어요? 청바지인데 부츠컷이었고. 그쵸, 그쵸. 2005년에 부츠컷 증명했어요. 2005년에 부츠컷 증명했어요. 프로릴리전 아니에요, 혹시? 그때 번더치 입은 거. 번더치 썼어요. 번더치 맞지? 번더치. 번더치. 아니야, 번더치. 아니야, 번더치. 아니야, 번더치. 번더치. 아, 그때 링기고냐고 나네. 번더치. 맞아, 맞아. 미니언 펼 때야. 미니언 펼 때야. 아, 전수 언니 너무 웃긴다. 아, 오늘은. 야, 애매해. 그냥 찍은 거야. 야, 그냥 봐봐. 여기 잘라서 이쪽은 아니야. 볼 수도 있죠. 찝을 수도 있죠. 야. 야. 야, 너 귀 괜찮은 거야? 나 진짜로. 봐봐. 내가 마피아다? 나를 계속 찝었던 나를 죽이기에는 애매해해. 만약 내가 마피아다가 딴 데 가겠죠. 근데 딴 사람을 죽이기에도 애매해해해. 나 진짜냐. 만약 내가 마피아다가 딴 데 맞지. 이 몰렸던 사람이니까. 이 몰렸던 사람을 죽이면 뭔가 굉장히 확. 이게 뭔가 이유가 있거든. 뭔가 의미가 있어. 아니, 몰렸던 사람을 왜 죽이지? 바보 아니야, 마피아가? 아니, 찬찬이가 안타깝긴 해. 종국 오빠한테 찍혀서 안타깝. 근데 진짜 아니야. 만약에 내가 죽잖아. 만약에 내가 죽잖아. 그럼 다음번에 큰일 나는 거야. 나 진짜 아니야. 내가 생각할 때도 양세차 맞는 게. 왜냐면. 나 진짜 아니야. 종국이라면 형이 되게 스마트하잖아. 그래서 몰렸던 사람을 안 죽여. 그럼. 근데 그 단순은. 아니야. 몰렸던 사람을 죽여. 야, 진짜. 누가, 누가 바본지. 방송은 바보 아니야? 누가 바본지 해봐. 그러면은. 야, 내가 몰렸던 사람을 죽이냐. 아니, 그리고 세찬이가 지금 이런 너무 욱하는 모습들이 다 의심을 하고 있어. 나는 그냥 표정 보면 안다니까. 그냥 얼굴 딱 보면. 알아. 나, 나. 인신식 받고 딱 앉아서 멍 때리는 순간. 오케이. 그리고. 요거 얘기하는데. 얘기하는 동안 세찬이. 표정 보고. 오케이. 나는 그냥 시작하고자. 둘 딱 치고 끝나. 너는 왜? 얘기하지 마. 얘기할 필요도 없어. 어우, 답답해. 나는 딱 얘 얼굴 딱 봤을 때부터. 자, 해. 너 만약에 마피하면 내가 가만 안 놔둔다고. 왜 가만 안 놔둬? 자, 지목해볼게요. 놓아야 너. 자, 최후의 변론 듣고 바로 이거. 셋. 놓아야 너. 자, 최후의 변론 듣고 바로 이거. 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요, 모르잖아요. 모르면 얼굴이 빨개지고 말을 좀 못 해요. 근데. 말 되게 잘하시네. 아니, 못 해요. 근데 내가 왜. 말 되게 잘하시네. 아니, 못 해요. 근데 내가 왜. 내가 왜 흥흥흥을 하냐. 난 진짜 아니니까. 야, 지옹이도 장난 아니네. 내 또렴. 나 찍었네, 찍었네. 나 그거 아니고. 그리고. 이번에 만약에 살고 싶어 그렇게? 한번? 네? 한번 살려줄게. 누구 죽여줄게. 네? 한번 살려줄게. 누구 죽이고 싶어. 누구 죽이고 싶냐고. 이제 낫다, 이제 낫다. 누구 죽이고 싶냐고. 이제 낫다, 이제 낫다. 이제 낫다, 이제 낫다. 이제 낫다, 이제 낫다. 죽여, 죽여. 모두 이렇게 사람 죽이고 싶어서 안 낫다. 한번 살고 싶다. 그래, 이제 두패 여기 그냥. 살려면 두패. 살고 싶다니까 살려줄게. 그럼 한번. 다 해봤자, 해봐. 누구 죽이냐고 보자, 형. 살리자. 아니, 누구 죽이냐고. 그 정도 확실하면 살려. 살려봐. 넌 죽여. 만약에 이번에 살리면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 누가요? 난 너지. 난 너지. 형, 당신이 죽여. 당신 죽여야지. 누구를 죽여. 나 죽여. 나 죽여. 당연히 당신이 죽여. 당연히 당신이 죽여. 열고 왔어. 자, 죽여. 자, 죽여. 가. 가 봐. 죽여, 죽여. 죽여. 죽여야지, 죽여야지. 죽여 그래, 죽여. 쟤 맞어. 죽이래, 죽이래. 사장님 아닌 것 같은데. 양세찬 씨는 마피아가. 맞죠? 양세찬 씨는 마피아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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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정답. 유재섬. 아, 이거 갑자기 까먹었어. 어, 했다, 했다. 정답. 갑자기 까먹었어. 할 수 있어요? 이. 이. 여러분, 필레인이에요. 신현준. 라. 어, 어. 정답. 신. 어? 신, 전, 전. 몰라요. 신현준이 아니야. 너 이. 오케이, 정답. 자, 중학생. 질. 라. 탄. 이. 부. 라. 이. 정답. 정답. 줄. 라. 정답. 정답. 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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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줄. 라. 산. 이. 불. 라. 이. 모. 비. 치. 아니, 줄은데 이브라미입니까? 아, 이. 아, 이. 아니, 줄이 왜. 줄 라타 이브라미치. 아니, 줄. 이게 지금. 아니, 줄 라타.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야, 국정아, 잡아.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왔다. 어디 갔어? 야, 어디 있어? 왜 두개밖에 없어, 여기? 가자, 가자. 하나 떨어뜨려, 하나 떨어뜨려. 그래서 진짜? 우리 진짜였어? 이거, 이거. 누나, 누나, 누나. 하나 떨어졌어. 오케이, 오케이. 헌둘어, 헌둘어, 헌둘어. 나와야 되는데. 형이 먼저 찍. 너 형, 그러면. 나오겠다, 이제. 형이 먼저 넣어. 형이 먼저 넣어. 형이 먼저 넣어. 됐다, 우리 거다. 형이 먼저 넣어. 형이 먼저 넣어. 이게 알지 않네. 이게 알지. 아니, 형이 먼저 넣어. 죽는 게 제일. 아니, 형이 먼저 넣어. 내가 먼저 넣어, 내가 먼저 넣어. 야, 내가 먼저 넣어. 아니, 먼저 넣어. 내가 몇 번 얘기해. 아니, 깜짝이야. 몇 번을 먼저 넣어. 내가 몇 번 얘기해. 몇 번을 먼저 넣어. 여기 3개 있고, 여기 하나 있어. 형이 들어 가야지, 안 나왔으면. 형이 몇 개 없었을 텐데. 예? 네가 잘못했다, 요번에. 얘 말이 맞았어, 내가 볼 때. 왜, 거기에 이렇게 말이 맞았으면 넣어야지. 왜 말한다고, 왜. 왜. 왜 그러는 거야, 왜. 왜 기다렸어? 왜 기다렸어. 내가 닥쳤다. 정답! 정답! 베! 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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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베! 스! 타! 스! 테론! 테론! 실! 베! 스! 테론! 테론! 이건 억울해! 테라 그랬다니까! 실버 스타트 테일론인데 누가 몰라 실버 스타트 테일론 빨리 풍선 던지라고! 풍선 던져! 그러면 상호간에 그러면 되지 맞다 맞다 날른다 어디야? 야 나와라 가짜 가짜 아 운도 드럽게 야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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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방에 해봐 이거 나와야 된다 초반에 힘들어 우리 찾았어? 이거 먹었다 형 돼 돼 초반에 힘들어 편하게 해 편하게 해 대박 역시 역시 유당 아까 싸웠던 사람 아니에요? 좋았어! 좋았어! 아 유당 사이 좋아지셨어요 자 갑니다 대신경 써 목이 뻐근한데 해줘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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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 정답 이거 시작 맞아? 노벨 아니야 노벨 헬리코박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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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리코박터